유승주는 병역기피 의혹으로 22년째 한국 입국을 못하고 해외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나이도 어느덧 20대 청춘에서 40대 후반에 중년이 됐습니다. 미국 LA총영사관이 최근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발급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2015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발급 거부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유승준 법률대리인 측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당사자인 유승준은 사흘 뒤 자신의 SNS에 스스로 반성하는 듯한 뉘앙스로 속내를 밝혔습니다. 이날은 하필 국군의 날이어서 유승준의 처지를 둘러싸고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고해받을까요? 지난달 28일 유승준의 인스타그램에는 법무법인 혁신의 유정선 변호사의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입장문에는 미국 LA총영사관이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2020년 7월 2일 2차 거부 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준은 앞서 두 차례 신청한 입국 비자발급이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고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대부분 판단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개정된 현행 제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살이 되는 해부터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유승준, 미국명 스티비 유는 국내에서 가수로 5년 가까이 활동하다 2002년 1월 군 입대가 확정되자 돌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며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법적으로 병역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는 병역을 면탈할 목적이었다는 주홍글씨가 됐습니다. 그가 미국 시민권이란 울타리에 숨어 병역을 포기한 것은 합법이라 해도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우선 대중스타라는 점이 간과됐습니다. 그 스스로도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당시 상황과 입장을 밝혔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듯 여러 차례 반성과 사과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은 유명인은 처신도 그에 걸맞게 해야 맞습니다.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절정의 인기를 누렸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그의 병역 깊이 좋은 글씨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전까지 평생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 시선은 사과 같은 분이 heut으며 stark상의 이유로서 서포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vo分과 함께 활동하는 것들시지 않습니다. 규멍 WJ가